2021년 4월 21일입니다. 교육법인 주식 약정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팀 주피터는 교육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딱 한가지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왔어요. 시작한 것은 2027년 3월이니까 거의 4년 동안 대략 100여종 이상의 강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 결과죠.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제작을 했고, 지문도 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자랍니다. 뭐가 모자라느냐 하니까, 아직까지도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머신러닝, 로보틱스, 요부 과정들은 아직 녹화를 못했어요. 이것도 그냥 과목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 1년차부터 대학 수준까지 난이도별로 다 준비를 하려고 해요. 수학도 그렇고, 물리, 화학, 생물은 초등과정은 없으니까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이 될 것이고,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머신러닝은 대학과정, 로보틱스는 초등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쭉 난이도별로 정리를 쭉 해나갈 겁니다. 그게 앞으로 한 3, 40% 그리고 전체 우리 교육법인 설립 전에 완성하려고 했던 컨텐츠의 지금까지 완성한 것이 대략 6, 70% 완성을 했고, 남아있는 3, 40%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걸 완성해야 돼요. 완성을 해야지 교육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뿐만 아니라 시스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거죠. 학습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텔리전트 튜토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설계와 대략적인 코드는 다 되어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완성한 다음에,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니까, 전세계 초중고 대학을 하나의 학교로 묻는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학습한 결과, 성과는 어떠한 것이고, 테스트 결과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 누구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고, 이게 컨텐츠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교육법인 설립의 필수적인 부분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는 수익 모델이 무엇일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익 모델이 있어야지. 어쨌거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니까, 여기 교육법인 약정, 주식, 앞으로 우리가 설립할 교육법인의 주식을 지금 약정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100만원 이상입니다. 주식 액면가는 1000원이에요. 1000원이니까 100만원이라면 1000주가 되겠죠. 1000주를 제공하는데, 설립하는 시점에 요 주식을 제공하는데, 이 금액은 지금 액면가대로 지금 납부해 달라는 겁니다. 그쵸? 밑에 계좌번호 나와있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팀 주피트가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죠.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해주기 힘들 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거는 다 이렇게 공헌한 분들, 이름 없이 이렇게 이름이 이니셜로 되어 있는 이분들이잖아요. 본인은 자기가 누군지 알 거에요. 날짜가 나와있고, 이름이 이니셜이 있고, 그리고 이메일에 일부도 있으니까 이게 나구나 하는 걸 아실 텐데, 아마 다른 사람은 이게 누군지 모르겠죠. 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이 사람은 알 수 있겠죠. 어, 쎕니다. 저예요. 그리고 저와 이런 분들, 운영진입니다. 우리 교육법인, 설립될 교육법인을 운영할 분들이죠. 교육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저는 관여하진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운영진들이 교육법인을 다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정회의원분들도 이렇게 이분들이 공헌을 해주셨고, 그리고 평생회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들도 공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헌에 따라서, 여기 있는 교육법인 주식수도 나와있죠. 주식수를 우리가 앞으로 설립하게 되면 지급하게 될 주식수입니다. 이게 전체 주식의 한 1%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주식을 약정하는 분들은 여기에 명단을 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모집하려고 해요. 왜 100명을 더 추가 모집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하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지금까지는 팀 주피터 멤버들의 공헌, 경제적 시원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법인 설립 전에 해야 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두 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팀 주피터. ABCA는 Autonomous Bank and Cryptocurrency에서 암호화폐 기반의 자율 운영은행, 무인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카카오 뱅크를 무인화하고 글로벌화하는 것이 ABC예요. 그리고 고팡은 아마존과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쿠팡보다는 훨씬 크죠. 쿠팡보다 훨씬 크고, 마찬가지 무인으로 동작하는 이러한 시스템. 유통이에요. 이 부분은 유통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금융 부분이죠. 금융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작한 의료 부분도 있잖아요. MIT라고 하는, 머신러닝. 머신러닝 기술과, 머신러닝 스펠링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머신러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코딩 기술이 결합되어서, Medical Information Technology, 의료 정보 기술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법인. 교육법인은 KIIT. 그죠? KIIT라고 하는 교육법인.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TeamGPT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터들이, 이것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법인 설리바이전에, 설리바이전에 해야 될 게, 이 컨텐츠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스템도 완성을 해서 시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터도 일정한 성과가 나온 뒤에, 나온 뒤에 우리 교육법인을 런칭을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거나 수익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모델은 한국의 초중고 대학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월 1,000원씩. 그래서 회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컨텐츠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고, 내가 공부한 성과가 무엇이고, 시험 결과는 어떠하고,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는 어떠하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누가 있고, 일본에는 누가 있고, 중국에는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월 1,000원 미만이에요. 1,000원 미만. 넘치는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수요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산정을 합니다. 일단 초중고 대학 학생만 하더라도 400만명이잖아요. 거기다 직장인들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한 달에 4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 이게 교육법인의 목표입니다. 40억 원의 목표 수입을 올린다면 일단 임직원들 급여가 나와야 될 것이고, 주주한테 배당이 좀 나가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뭘 할 것이냐니까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향한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로보틱스 등을 이렇게 하지만은 추후에 설립 뒤에는, 법인 설립 뒤에는 경제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각종 기술과 기능 등의 모든 지식들을 다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기계공항이니, 자동차공항이니 등등 이런 가지가 있겠죠. 이게 교육법인 설립의 한 가지 목표이고,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팀 줌피터 멤버들입니다. 특히 운영진들의 공헌에 의해서 지금까지 만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많은 컨텐츠도 만들고, 코드도 구성을 해 왔었죠. 그런데 앞으로도 또 일을 더해야 되요. 일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100명 정도, 목표가 100명입니다. 100명 정도 주식을 약정한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100만원 이상 약정해 줄 분들이죠. 약정할 분들이죠. 액면가 투는이니까, 약정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팀 줌피터가 구성하는 모든 강좌는 기존의 팀 줌피터 멤버들하고, 이번에 주식 약정하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제한적으로 공개할 거에요. 물론 2년 뒤에는 전체 공개를 합니다. 저는 2년 뒤에는 전체 공개하지만, 머신러닝 강좌라던가, 기타, 길렉 강좌 이번에 시작하죠. 고어 랭귀지, 글자 너무 작은가요? 고어 랭귀지 강좌도 시작을 하고,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할 것이고,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그리고 수학, 쿠브넷 디스카프카 등등 이번에 다 새로 시작하는 강좌들이, 이 강좌들 몽땅 다 기존의 팀 줌피터 멤버들과 이번에 약정하는 분들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할 겁니다. 2년 뒤에는 이 모든 것들 다 대중에게, 일반에게 공개할 거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카카오 뱅글이 나와 있죠? 이 계좌번호로 해서 100만원 이상을 약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에, 설립 시점에 천주를 제공할 거에요. 설립 시점이 언제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대략적인 예상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돼야 됩니다. 아, 글자가 너무 크다. 다시, 대략적으로 일단 법인 설립 전에 이게 끝나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끝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끝내야 돼요. 어, 요거. 어이? 잘못된다. 요거랑, 시스템이랑, 요거랑. 그래서, 대략적으로 빠르면, 올해 말, 2021년 말 정도면 대략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법인 설립 준비가 될 것 같고, 늦더라도, 뭐, 2025년, 너무 깁니다만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우리가 완성하는 기간을 지금 2025년까지로 보고 있어요. 2025년이면 금융 인프라, 그리고 유통 인프라, 의료 인프라 등등을 다 구성을 할 거에요. 이건 교육 인프라 잖아요. 지금의 교육 인프라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죠. 요 4가지가 다 구성이 될 걸 오는데, 어쨌거나, 준비가 되었다. 이정도면 이제 한 달에 천원을 받아도 되겠다. 월 천원이죠. 미안이 아니고 미만입니다. 월 천원을 받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교육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어느 시쯤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하기로는 올해 말에서 내년 말 그 사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육법인 주식 약정을 시작을 합니다. 100명 정도가 참여해주길 바라요. 그러면 저희 한 1억 원 정도의 약정 금액이 들어올 텐데, 1억 원 정도면 남아있는 이 작업들을 다 끝마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될 거에요. 그러면 교육법인은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가 알는데, 일단 자본금 규모는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의 교육법인 자본이 될 것이고, 교육법인 운영하는 운영진은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있죠? 이 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진입니다. 도영민은 저에요. 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의견을 모아가면서 운영을 해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을 일괄 납품하는 거죠. 일괄 납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죠. 교육부에 아마 납품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수입 모델입니다. 어떻게 좀 짧은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팀 주피트가 지난 4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해 온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무엇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다 이해가 되실 거에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0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실 텐데,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번호가 100번까지 갔을 때 볼까요? 여기다 기록할 거에요. 2021년 4월 이후 조식약정자 명단이 이랬잖아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쭉 내려갈 텐데, 아마 100번쯤 찰을 때쯤이면, 찰 때쯤이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법인 설립의 준비가 다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